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모의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면접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에 이 화면을 캡처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초상권을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엽게 별표를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지금 공통점이 있죠. 다들 손을 귀에 갖다 대고 뭔가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이 부스 밖에 소음이 좀 있어서 잘 안 들릴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캡처를 했던 이유는 순간 너무 좀 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내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영상도 만들고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인가? 그리고 이게 비정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약간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이 모습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당일 이 박람회에 참여하시고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취업 준비를 정말 누구보다 성의 있게 열심히 후회 없이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 공채 굉장히 치열하고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정될 수 있다는 거 걱정이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3개월 후에 해도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전력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8월 29일 오후 8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부터 주요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채용 공고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주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업데이트 되면 그와 연관된 기업들도 그 기업의 채용 일정들을 감안해서 공고들을 쏟아낼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많이 지원할 데가 없는데요 하시겠지만 갑자기 몰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허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마감일이 일주일 남았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에 지원을 완료한 후에 다음 기업을 위해서 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동안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참여자분들처럼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면 그렇게 걱정되는 것도 없습니다. 광탈도 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천진난만하게 좀 태평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누구보다 후회 없이 준비를 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 하반기 때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소한 생각 하나를 여러분들이 간직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노력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링 위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상대방이 굉장히 험상굳고 이 아저씨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준비된 모습들이 여러분들 뒤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잠자기 전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합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일단 지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걱정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신다면 의외의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일 현장에서 저한테 갈굼을 당한 분들 제 본심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당일 저의 영상 잘 본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 혹은 맞춰서 노력하겠다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